아 싫어. 형이 뭔데 왜 퇴퇴퇴. 너무 찌질해 보이시니까. 정우도 없는 거 보여드릴까요 지금. 그러니까 오래 못하는 거야. 김희철 씨 내가 김희철 씨 몇 번 불러요. 그런데 이제 그런가 보다도 좀 해봐요. 한 장 한 장 넘어갔어 한 장. 1위하고 6위인데 이게 극과 극이거든요. 거의 6위가 뭐 뭐 뭐 뭐 뭐 뭐 뭐.